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유닛짜장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제가 유닛짜장을 먹으러 간 것은 파주 문산에 위치해 있는 은화장이라는 오래된 화상 중국집입니다. 은화장은 문산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문산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건물 2층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파주 은화장은 상당히 40년이 넘게끔 오랜 시간 영업하고 있는 곳이고요. 주차는 주변 주차장에 알아서 하고 오시면 되고 이렇게 2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가게 문 앞에 블루리본 서베이도 매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내부는 그리 넓지 않고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중간한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도 손님이 많더라고요. 원형 테이블도 있어서 단체 손님도 가능하고 저는 빈 테이블이 있어서 바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은화장은 백종원 3대천왕 4대천왕에도 소개가 되었고 연예인분 사인도 많이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불가하고 주말 공휴일에는 주류 판매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탕수육이나 고기튀김 이렇게 남은 음식은 포장 가능합니다. 메뉴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곳은 매일 오늘의 메뉴만 주문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젓가락이랑 필요한 것들 다 있고요. 무엇보다 물티슈가 있는 게 마음에 듭니다. 자리에 앉으면 물부터 먼저 가져다 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양파랑 단무지 중국집 성총사부터 내어주시는데요. 말씀 다 무난했습니다. 유닛짜장이 나왔습니다. 유닛짜장은 고기를 갈아서 만든 짜장면인데요. 이 곱빼기는 주문 불가하고 이 단일 메뉴 당일 양만 이렇게 주문이 가능한 곳입니다. 유닛짜장 비주얼 아주 보기 좋고요. 이게 몇 년 전까지 아버님께서 40년 넘게 영업을 했던 곳인데 한 3, 4년 전부터는 아드님께서 기술 전수를 받아서 새롭게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은하장입니다. 그러면 유닛짜장 맛있게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짜장 이 면은 기계로 뽑은 기계면이고요. 소스가 뭔가 좀 뻑뻑한 느낌이 드네요. 비비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또 이게 한 손으로 비비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놓고 두 손으로 열심히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하장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가 바로 이 유닛짜장인데요. 다른 곳의 유닛짜장과는 뭔가 맛이 살짝 다른 포인트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른 고기가 상당히 많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눈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청양고추가 아주 작게 잘려서 들어가 있어서 매운맛이 돋보이는 그런 유닛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렇다고 청양고추가 들어 있다고 해서 많이 맵거나 하지는 않고요. 적당히 매운 맛있게 매운 그런 맛인데 이게 아드님께서 하신 뒤로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아버님께서 하시던 때보다는 조금 덜 매운 맛이네요. 그게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은하장 와서 유닛짜장 먹으면 식은땀이 살짝 날 정도로 먹을수록 매운맛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냥 조금 맵게 청양고추 살짝 들어갔구나 이 정도 느낌만 있더라고요. 나무 소스에 밥 비벼서 먹어줘도 맛있지만 저는 그냥 소스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은하장에서 유닛짜장 한 그릇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40년 전통의 화상 중국집으로 확실히 유닛짜장 맛있었고 탕수육이랑 군만두, 볶음밥까지 맛있는 곳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유닛짜장 매입기 조절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문상 가면 한 번쯤 들려볼 만한 은하장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